어 당근무 학교에 도시 하세요 그런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중고 거래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좀 돈이 궁할 때 약간 반지 제가 학교 때 은반지를 사실 팔았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어요 아 그건 제 돈을 자가로 샀다가 다시 재택고도 안 되더라고 은이라서 거의 뭐 절반으로 다 후려가지고 절반 후려가지고 뭐 반값에 팔리긴 팔렸어요 제가 이제 요새 사실은 좀 자주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캠핑에 빠져가지고 캠핑용품은 사실은 쓸데없는 것도 많죠 맞아요 처음에 저같이 멋 모르고 약간 이렇게 그 보여주기식 캠핑을 시작한 사람들이 감성 캠핑 쪽으로 가가지고 써보고 아 이게 좀 무겁다 잘 안 갖고 다니게 돼요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켓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하나 팠단 말이에요 나 팠대 정은용어 나온다 정은용어 나와 아이디를 파서 이제 뭐 테이블도 올리고 랜턴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냐면 캠핑 시장이 붐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로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오오 아니 아니 재밌더라고 재밌더라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대박이다 은이야 자꾸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샀던 가격에 만 원만 더 부쳐서 팔아볼까? 응 아니 편리다라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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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 돌아간다고 눈 돌아가죠 머리 굴러가요 그때부터 목적 의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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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다 넣고 선물 받은 걸 판정은 없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